친구가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현재 심리 상태나 관계,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친구가 꿈에 나타나는 이유와 그 의미를 탐구하고 꿈의 몽의 관점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꿈에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친밀감과 감정을 표현하려는 욕구입니다. 친구는 현실에서 우리가 감정을 나누고 지지받는 존재로 꿈에서 친구가 등장하는 것은 감정적인 교감을 필요로 하거나 현재 감정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소통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적인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꿈에 나타나는 친구는 또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미해결의 문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친구가 꿈에 나타나면 이는 그와의 관계에서 남아있는 감정적 짐이나 얼리잘부드 이슈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정적인 클리어런스를 얻기 위한 내면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 속의 친구는 꿈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며 꿈에서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자신에 대한 통찰이나 내면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태도,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친구가 등장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친구는 우리가 사회적 연결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지지받으며 소속감을 느끼는 방식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친구가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사회적 연결과 지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제외는 과거의 좋은 기억이나 관계를 다시 되새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제외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거나 그와의 좋은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하는 심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갈등이나 논쟁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현재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그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현재의 감정적인 안정과 지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안정감과 지지를 얻고 싶어하는 심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친구가 위험에 처하는 장면은 그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친구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감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거리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꿈은 현재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거리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친구와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그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감정적 지원을 찾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과거의 친한 친구와 만나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장면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감정적인 지원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에서의 대화는 그녀에게 위안과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례 2. 미해결 갈등의 상징 한 남성이 꿈에서 이전에 갈등이 있었던 친구와 다시 만나는 장면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였으며 이 꿈은 그가 그 갈등을 해결하고 감정적인 짐을 덜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면의 노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례 3작이 반성과 통찰의 기회 한 여성이 꿈에서 자신의 친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그 대화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에서의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그녀의 내면적인 통찰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꿈 속의 친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상징적 의미는 꿈꾸는 사람의 현재 감정상태와 관계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재회, 갈등, 친밀한 상호작용, 위험에 처하는 장면, 거리감 등은 각각 다른 심리적 필요와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적인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꿈 속의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감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이 안개에 휩싸이거나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꿈 가족이나 친구 등이 안개에 휩싸이거나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그 사람의 신상에 좋지 않은 옳지거리나 어려움이 생길 징조다. 가족이나 친구가 사고를 당하는 꿈 그 사람에게 실제로 사고가 일어날 좋지 않은 꿈으로 조심해야 함 기원에서 친구와 같이 바둑을 두는 꿈 실제로 정신통일과 고도의 두뇌활동으로 현대판손자병법의 전술전략을 깨한다. 손익계산, 연구자료축적, 두뇌싸움 등이 있다. 기차 안에서 친구를 만나는 꿈 실제로 직장이나 조직체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 같은 동지가 된다. 남자친구랑 싸우는 꿈 남자친구랑 싸우는 꿈은 현재 남자친구에게 불만이 쌓여져 있는 것이 반영된 심리 몸이라고 보는 변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옛날같이 아는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 이유는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이겠지요. 남자친구에게 꽃을 받는 꿈 남자친구에게 꽃을 받는 꿈은 사랑 고백을 받게 되는 꿈입니다. 또는 축하받을 일이 생기는 꿈입니다. 남자친구와 무엇인가 먹으러 가는 꿈 남자친구와 무엇인가 먹으러 가는 꿈은 모임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게 되는 꿈입니다.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꿈 실제로 노래방이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직장 동료와 친구들과 같이 같이 마음껏 즐긴다. 동창회, 파티, 연애석, 주점, 모임 등이 있다. 다정한 친구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꿈 낭만이 숨쉬는 문화의 공간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여행, 출장, 만남 등이 있다. 다투고 나서 소식이 없던 친구와 우연히 만나 악수하는 꿈 다투고 나서 소식이 없던 친구와 우연히 만나 악수하는 꿈을 꾸게 되면 우연한 기회에 화해를 시도하고 싶은 심리를 나타낸다. 이런 기회에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길몽이다. 다투던 친구로부터 고타를 당하는 꿈 짠 안 풀리던 일이나 말썽, 곤란, 긴이 순탄하게 호전되며 타인의 도움을 받아 안정과 이로움을 얻게 된다. 동료 친구의 밥과 국그릇은 있는데 자신의 밥과 국그릇은 없는 꿈 지금 당장이 아니면 머지않아 실직을 하거나 파면을 당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친구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꿈 어떤 계약이나 약속 불이행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거래가 끊어진다.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는 꿈 좋은 일이 생길 게 있죠. 그러나 찾아온 친구와 함께 음식을 마시거나 먹으면 당신은 병에 걸린다. 또한 그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손해를 본다. 문 밖에서 친구가 부르는 꿈 사업상 필요한 요건으로 윗사람을 만나 일을 해결하게 된다. 깊은 소식을 듣거나 귀인을 만난다. 우편물, 전화, 정보, 연락 등이 있다. 믿었던 친구에게 외면을 당하는 꿈 한순간 잘못으로 인하여 친한 친구를 잃거나 배신을 당하게 된다. 밥상 위에 놓인 밥과 국그릇이 동료 친구의 것보다 훨씬 커 보이는 꿈 실제로 직장에서 동료보다도 먼저 승진하거나 지위가 올라간다. 빵집에서 친구나 애인을 만나는 꿈 실제로 아늑하고 청아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젊은이들이 쉬어간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친구를 만나는 꿈 배중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뜻밖의 애 친구를 만난다.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이 흰옷을 입고 말숙한 옷차림으로 나타나는 꿈 실제로 티 한 점 없이 맑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깨끗한 순결로 고백한다. 생각지도 않은 친구의 얼굴이 보이는 꿈 뜻밖의 애 친구를 만나거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만남, 경사, 모임 등이 생긴다.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는 꿈 실제로 오색 불빛이 휘황찬란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친구와 함께 멋과 낭만에 빠져 즐거운 쾌락의 참맛을 보게 된다. 파티, 모임이 있다. 신랑이 친구에게 수학을 배우는 꿈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될 꿈이에요. 신랑이 친구에게 수학을 배우는 꿈은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뜻해요. 즉,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작용해 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사소한 일로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꿈이랍니다. 그러니 언행에 각별히 신경 쓰고 매사에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애인이나 친구로부터 예쁜 다이아 반지를 받는 꿈 선남, 선녀가 약혼과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재물, 돈, 선물이 들어온다. 애인이나 친구를 때리는 꿈 애인은 사람이 깊어지고 부부는 금실이 좋아지며 친구는 우정이 깊어짐 여러 친구가 눈에 훤히 보이는 꿈 많은 사람을 만나 좋은 결실을 얻어온다. 만남, 결제, 희망 등이 있다. 옛 친구의 꿈 뜻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날아들거나 유쾌한 일이 있을 길죠. 옷을 형제 자매나 친구 배우자에게 뺏기는 꿈 자기 옷을 형제 자매나 친구 배우자에게 뺏기는 꿈은 대인관계가 악화되어 다툼, 이별, 이혼이 초래돼 흉몸이다. 좀처럼 화해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런 싸움에는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걸려있어서 불행한 결말로 치닫기 쉽다. 음반지를 친구로부터 받는 꿈 사랑의 꽃이 활짝 핀다. 확실한 약속을 주고받아서 뜻을 간직한다. 자기 자신 또는 친구들이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는 꿈 현재의 동료, 뇨은 동일 시대는 어떤 일이 휘차오래되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꿈이다. 자기가 인이나 친구를 때리는 꿈 맞은 사람이 친구이면 우정이 깊어지고 부부면 금실이 좋아지고 연인이면 사랑이 깊어짐 자신과 싸우던 친구가 죽는 꿈 자신과 싸우던 친구가 죽는 꿈은 길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경쟁자로 상징이 되는 친구를 이기고 결국 성공하는 꿈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죽는 꿈은 최악의 꿈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자신은 건너지 못한 강을 친구가 헤엄쳐서 건너간 꿈 친구가 자신을 멀리하려 함 자신이 친구에게 화를 내는 꿈 모르지 않아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꿈 저승에서 죽은 친인척이나 친구를 만나는 꿈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유물을 초월하여 감각이 아닌 신비성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자연계나 인간계를 통해 많은 체험을 한다. 주위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선물 받는 꿈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나 애인과 말대툼이나 시비가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진척 죽은 애인 죽은 친구가 보이거나 그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어려움 때문에 친구가 도와달라고 왔을지도 모른다. 혹 질병에 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담이 들어올 것이다. 직장인의 꿈에 친구가 우물에서 물을 먼저 떠서 마시면 그 친구 또는 도미시되는 인물이 먼저 승진한다. 찻집에서 친구나 애인을 만나는 꿈 사람이 사는 곳에서 밝은 희망과 사랑 행복이 있기에 인연 속에서 희로애락을 안는다. 총회, 연애석, 파티, 동문회, 문화관, 모임, 개 등이 있다. 창밖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꿈 보고 싶은 친구 소식을 듣거나 전화, 우편물이 온다. 희소식, 만남, 정보 등이 있다. 친구 집을 방문했던 꿈 친구 관계가 있는 사람의 회사를 찾아가서 부탁할 일이 생긴다. 친구가 결혼하는 꿈 친구가 결혼하는 꿈은 길몽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연애운이 좋아집니다. 또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친구가 결혼하는 꿈은 본인의 결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애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애인이 없고 독신이라면 이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당신에게 화를 내는 꿈 이것은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아질 꿈 친구가 몰라보도록 화장을 짓게 한 꿈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사업체 간판, 명예 등이 바뀜을 본다. 친구가 붉은 바탕에 많은 별이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는 꿈 붉은 바탕에 노란 무늬가 박힌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게 됨 친구가 약속 장소로 나오지 않는 꿈 하던 일들이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패, 헛수고, 고통, 해약 등이 있다. 친구가 얼굴이 달라지도록 짙은 화장을 한 것을 보는 꿈 남에게 지휘과를 뺏기거나 사업체 명예, 간판 등이 바뀜을 본다. 친구가 여우나 늑대로 변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진실하게 믿었던 친구나 애인이 변심하여 억장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된다. 개신, 싸움, 구설, 사기, 이용, 소송 등이 있다. 친구가 자신에게 충고하는 꿈 현실에서 각성할 일이 있거나 가책받을 일이 생긴다. 직접적인 예언일 수도 있으며 친구는 또 하나의 자아의 표현일 수도 있다. 친구가 자신에게 화를 내는 꿈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아짐 친구가 자신의 배를 타고 앉아있는 꿈 남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물질적으로 이용을 당하게 된다. 사기, 기만 등의 불운이 발생한다. 친구가 죽는 꿈 꿈에 친구가 죽는다는 것은 꿈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흉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친구와 본인이 함께 죽는 꿈은 흉몽입니다. 친구와 본인의 관계가 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죽어서 슬퍼하는 꿈은 친구가 크게 성공할 꿈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친구가 죽어 초상을 치르는 꿈 좋은 소식이 많으며 대기라고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김 친구나 가족이 자고 있는 꿈 깨어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암시 친구나 동료가 원숭이가 되어 있는 꿈 원숭이는 이 과의 기술, 재주, 재주꾼, 배우 사기꾼, 독불장군, 질투심의 상징이다. 서양에서는 나쁜 계략, 경박함, 성성을 상징한다. 친구나 동료가 원숭이가 되어 있는 꿈은 자신이 평소에 원숭이를 재주꾼으로 생각했는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는지 평소에 원숭이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을 원숭이와 동일시하는 꿈이기 때문이다. 고통의 경우에는 하찮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다. 친구나 동료와 싸우는 꿈 그 사람과의 사이에 있던 갈등이나 문제가 풀리는 꿈 친구나 동업자끼리 만나 악수를 하는 꿈 어떤 사업과 일을 상호간에 합리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합의, 계약을 한다. 친구나 애인과 같이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는 꿈 실제로 친구, 애인과 같이 문화의 공간에서 재미있게 하루를 즐긴다. 친구와 같이 증권, 생산 무역, 부동산 등에 공동 투자하여 짭짤한 수익을 올려 제 몫을 차지한다. 재물, 횡재, 돈, 물품, 선물, 수원 성취 등의 기룐이다. 친구나 애인과 악수를 한 꿈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암시로 삼각관계가 생길 수 있음 친구나 애인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꿈 실제로 현실과 같이 직접 체험하는 경우가 많다. 만남, 토론이 있다. 친구나 애인에게 노트를 빌려오는 꿈 애정, 우정, 약속 등의 일이 성립된다. 친구나 애인에게 예쁜 꽃다발을 받는 꿈 실제로 친한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받고 환영과 행운의 축복을 받는다. 상장, 훈장, 자격증, 임명자, 경사, 명예, 재물 등이 있다. 문화, 예술 방면에서 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받는 꿈 친한 사람끼리 말다툼이나 시비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친구나 애인이 여우로 반한 꿈 믿었던 친구나 애인에게 배신을 당하는 꿈 친구나 애인이 환하게 웃어 보이는 꿈 햇살이 쏟아지는 문화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같이 아름다운 얘기꽃을 키우게 된다. 우정과 사랑 속에 진한 향기는 아름다운 추억을 낳고 새로운 멋을 창조하게 된다. 상봉, 기쁨, 파티, 모임, 관람 등이 있다. 친구나 애인이 활동적이고 발랄한 옷차림으로 나타나는 꿈 실제로 친구 또는 애인과 같이 호젓한 곳에서 산책하게 된다. 여행을 가게 된다. 친구나 애인하고 다정하게 손을 잡는 꿈 서로 간에 기쁜 일로 좋은 결실을 맺고 우정과 신의가 두터워지게 된다. 친구나 애인한테 놀림을 당하는 꿈 가까운 사람과 싸울 일이 생기거나 주변에서 구설수에 오를 친척 친구들과 같이 똥을 만지는 꿈 공동으로 투자하여 순이익을 나누어 몫을 차지하게 된다. 합작 회사를 한다. 운의 창작을 한다. 친구들과 같이 아름다운 방산과 기엄괴석을 구경하는 꿈 조상의 어리숨을 쉬는 옛 문화의 공간에서 생생한 민족의 전기를 발견하고 참맛을 느끼게 된다. 친구나 애인과 같이 예술의 전당이나 극장에서 감명 깊은 명화를 감상하게 된다. 출장, 여행, 관람, 행운 등이 있다. 친구들과 같이 합창을 하는 꿈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호 협동심과 유대감으로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이루고 공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게 된다. 조직 구성을 한다. 친구들과 모과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장 먼저 열매를 딴 꿈 경쟁에서 상대방을 물리치고 자신이 선택되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성과를 얻는 등 돈, 재물을 암시 친구들과 모여 음식을 먹는 꿈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 여행이나 먼 길을 떠날 꿈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아 토론하는 꿈 어떤 정기 모임이나 정기회의를 갖게 된다. 동창회, 깨, 파티, 모임, 잔치 등이 있다. 친구들과 함께 축배의 노래를 부르는 꿈 실제로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같이 분위기 있는 곳에서 축배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총회, 동창회, 연애석, 잔치, 파티, 모임 등이 있다. 친구들끼리 어깨 동무를 하는 꿈 오래간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친구, 동문과 같이 즐거운 놀이를 하게 된다. 같은 동일 품목의 업자끼리 공동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순수사업단체 및 회의를 조직 결성하고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게 된다. 동문회, 조직, 모임, 파티 등의 쾌운이다. 친구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꿈 어떤 일에 운전박대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권위적 억압이 있다. 친구를 따라다니는 꿈 하루 온종일 분주다사하고 헛수고로 몸이 고되게 된다. 일거리가 생긴다. 친구를 위해 그림을 그려준 꿈 친구의 도움을 앞으로 많이 받게 된 친구를 축복하는 꿈 친구의 승진이나 출세를 기뻐하는 꿈은 길몽으로 머지않아 기쁜 일이 있을 길조이다. 친구에게 서류 뭉치를 받는 꿈 어떤 일에 계약을 하거나 문서상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 수주, 선물이 있다.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꿈 친구와 음식을 틀더라도 자신은 음식을 먹지 않는 꿈은 승진하는 등 기쁜 일이 있을 길몽 친구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받는 꿈 실제로 친구나 애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거나 예쁜 선물을 받는다. 친구와 같이 나란히 뛰어가는 꿈 공동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동업으로 장사를 하게 된다. 공동주식 투자를 한다. 친구와 같이 담배를 나누어 피는 꿈 어떤 물건을 나누어 각기 몫을 차지하게 된다. 공동으로 투자한 이익금을 나누어 갖는다. 특정 공동체에서 훌륭한 협동 정시를 발휘한다. 친구와 같이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 꿈 공동합작 투자를 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날로 사업이 발전하게 된다. 멋과 낭만, 취미생활, 여행 등이 있다. 친구와 말다툼하는 꿈 나쁜 평판이 떠돌아 당신은 고립된다. 다만 말다툼하고 있는 동안에 친구로부터 두들겨 맞는 꿈은 남의 원조나 좋은 협력자를 얻어 이익을 얻는 꿈 친구와 몸싸움을 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꿈 친구와 몸싸움을 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꿈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지만 곧 해소되리라는 암시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거나 마음껏 치고 박고 싸울수록 관계가 원활하고 가까워질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피하고 두려워할수록 상황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꿈은 그런 도피 심리에 대해 감정 대결을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길을 친구와 싸우는 꿈 친구와 싸우는 꿈은 나쁜 소문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업 파트너와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모임에서 박수를 치는 꿈 마음과 뜻이 같고 조화와 균형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진다. 합의, 축하, 환영, 격려, 찬성, 즐거움, 계약, 달성, 승리, 성공, 소화성취 등의 기룐이다. 친구와 함께 산책하는 꿈 사업이나 하는 일에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됨. 친구의 결혼, 피로연에 참석하는 꿈 당신에게 좋은 혼담이 생길 길조이다. 친구의 부모에 관한 꿈 동업 중인 어떤 일과 관계든 윗사람의 동일시이고 실제로 인물일 수도 있다. 친구의 사랑을 느끼는 꿈 서로가 소원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우애가 두텁게 가까워진다. 친구의 승진이나 출세를 기뻐하는 꿈 길문으로 머지않아 기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친구 집을 방문해서 즐겁게 얘기하는 꿈 친구의 집을 방문해서 즐겁게 얘기하는 꿈을 꾸었다면 곧 좋은 소식을 듣게 되거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징조이다. 어릴 때의 소꿉친구나 오랫동안 못 본 친구를 보게 된다면 더욱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가장 편안하고 즐거웠던 감정을 다시 맛보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친구하고 싸움을 하다가 코가 터져 피를 흘리는 꿈 어떤 일을 하다가 우연히 횡재를 만나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 학교에서 스승님이나 친구를 만난 꿈 이 소식이나 만남을 상징하는 것으로 뜻밖의 귀인을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큰 성과를 얻게 됨. 학교에서 친한 친구와 싸우는 꿈 학교에서 친한 친구와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친구를 때리면 재물에 손실이 있고 반대로 맞으면 만사가 잘 풀린다. 형제자매나 친구가 거린이 된 꿈 꿈속의 거지가 되었던 사람이 의지해 올 것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긴다. 시청해주신 분들과 인터뷰를 문을 주지 않으세요. Glen